안녕하세요. 주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주피터 블로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주피터 블로그에 주피터 랩 is ready for users라는 글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주피터 랩이라는 게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주피터 랩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. 그래서 그 UI를 보니까 뭔가 좀 기존에 사용하던 주피터 노트북과는 다른 모습이죠. 메뉴도 좀 더 얇아졌고요. 그리고 왼쪽에 사이드바도 생겼고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.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파일의 확장자를 보면요. 노트북 파일도 열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이썬 파일도 열어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열어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이썬 파일을 직접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보면 에벌루션 오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주피터 노트북의 진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밑에서 또 다른 스크린샷을 보면은 화면 분할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터미널이라든지 콘솔이라든지 노트북 그 다음에 마크다운 파일 이렇게 여러 확장자의 파일을 열어볼 수 있고요. 이렇게 뭐 CSV 파일만 뿐만 아니라 뭐 제이슨 파일이라든지 다른 여러 파일들을 읽어와서 편집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인스토레이션 할 수 있는 설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식 문서 그리고 트라이 잇 위드 바인더 라고 해서 웹에서 주피터 랩을 설치하지 않고 미리 웹에서 데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. 한번 그 데모를 보도록 할게요. 이 데모는 여기 블로그에 있는 이 이미지에 나오는 이 로렌즈라는 함수를 데모가 되어 있는데요. 한번 이 데모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 여기 런처라는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파이썬 그 노트북을 실행하고 파이썬과 R 중에 선택을 해서 노트북을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콘솔 그리고 터미널이라든지 텍스트 에디터를 지원을 해요. 그래서 로렌즈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기존과 동일하게 Shift-Enter로 실행을 해보면 이런 그 시각화된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요. 이 로렌즈라는 거는 대류의 그 대류의 흐름을 시각화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툴을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변환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른 파일들을 여기에서 불러와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csv 파일도 여기 불러와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도 불러와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원하는 곳에 자유자재로 불러와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그 저장도 할 수가 있고요. 그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. 그 기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마크다운 파일을 불러와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편집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. 이 왼쪽에 보면은 이런 트리 구조의 형태로 파일을 탐색해 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사이드바가 생겼는데요. 이 사이드바는 이렇게 그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열렸다 접혔다 하게 되고요. 이 러닝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콘솔이라든지 커널과 터미널을 보여줘서 이렇게 셧다운 해줄 수가 있고요.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 다음에 이런 커맨드에서는 명령어를 볼 수도 있고 실행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런 단축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셀 툴에서는 이런 메타데이터를 수정을 해 볼 수도 있고요. 포맷을 변경해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탭이 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탭은 이렇게 닫아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닫아졌고요. 이렇게 CSV 파일도 볼 수가 있고요. CSV 파일의 딜리미터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데모까지 살펴보았는데요. 그러면 직접 로컬 노트북에 설치해서 한번 사용법을 데모를 해 볼 텐데요. 설치하는 방법과 그 로컬 데모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